일반사람보다 두배가 크대지 어 그래 들어간다 아들아 송정커피에 물어 안가라 컴포점 아 예 형님 갈겁니다 아 풍부점 만족에 커피 먹으러 가야죠 형님 형님 오실수 있으면 오시죠 유동욱꺼 오면 좋겠다 커피같이 먹게 아이고 시골에 형님 반갑습니다 근무 중이라 아 예 일단 나는 면을 좀 먹을게요 예 얼마든지 먼저 먹어 우리 열심히 따고 있을게 응 이걸로 집어 아 그래야 되겠다 이거 잘 안된다 이건 국물영양과 영민이 오빠도 좀 집어줘서 어 예 난 조금만 물 조금만 아까도 많이 먹었어 이거 무슨 남자 왜 저래 연약하게 그래 형님 약한 모습 보이지마 응 왜 저래 갑자기 연약한 척 응 영민이 오빠 돼지라고 내가 왜 지어놨게 그래 아 맞네 영민이 형 그렇네 내가 왜 돼지라 할게 이거 껌고라야 아랫부분에 뭐 족발 먹었다고 족발 먹었다고 족발 혼자 그거 와 다 먹더라 이거 먹었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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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까요 이거 까요 저 절로 절로 됐어 됐어 네 여기까지 여기는 해물이 진짜 너무너무 푸진합니다 해물이 조개야 조개 응 우동 형님 여기 조개 해물 여기 오실 수 있으면 오시지 커피 한잔 하시지 조개 해물 됩니다 조개 해물 우동 오빠 보고싶어 커피 먹자 좋아요 어허 모으론 피로 를 escalate 꼽돌이라고 해도 어? 꼽돌이라고 해도 약 넣을 거 안 된다 아니 면 안 왔을 거 아니 면 안 와 면 옹다 있어 이건 아까와 똑같은거 오빠 으응 면 이제 또 갈 거야 볼랑은 같이와 버려야해 걱정 말고 얼른 부응 이거 퍼질까봐 따로 죽었지 한 번이나 싸놓은거 먹으려고 먹을 동안 준비하거든요 밥만 따로 해 이거 껍데기가 콤콤해 쥐날라간다 이거는 오빠 줘야지 이렇게 만져야 겠잖아 입을 안 벌리겠지 입을 안 벌리? 왜 입을 안 벌린다 여기 버렸는데 깜짝놀놀놀 상추 있으면 거기다가 쌈을 싸가지고 이리 확따로 해야 돼 나한테 먹어야 돼 이거 나한테 먹어야 돼 응, 됐지 감사합니다.